Q. 팬과 함께 라이온즈티비 팬과 함께 라이온즈티비 YB 흰수염고래요 윤종신의 존니 나중에 먹을게요 최고 제 응원가 장난이고요 최고? 요즘 뭐 듣지? 그거 신난다? 요즘 신난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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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노래인지 장르는 아무거나 좋다는가요? 저 장윤정의 사랑의 배터리요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합니다 뭐야 갑자기 신나는 노래가 없습니다 너너네요 수박이네 마스크 벗을 거면 얘기하세요 어 근데 수박이야 수박 신기하다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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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나요?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집에 가자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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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 앞에 서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제도 그래가지고 다 7미터하고 갔잖아 아 그러면 7미더로 다른 영화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? 집에 가서 해야지 많죠 네 많아요 네 최고 뭐가 있을까요?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듣는 거 좋아해서 네 김동률의 감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남보루 미니 두 개 훈련할 때 계속 나오던데 개봉이다 그거 뭘요? 최고 최고? 일단 이거 네일처럼 해주세요 네 계속 나오잖아 네 최애곡 뭐죠? 제목? 박빈 형 노래 뭐죠? 위디스코 위디스코 춤 진짜 잘 추거든요 한번 보여줘 안 돼요 보여줘 보여줘 뭐하냐? 저는 MC 스나이퍼 BK 러브 애국가 도대체 아 내 훈련할 때 틀어줄대 최고 유엔 파도 절어 우디예요 너무 많이 들었어 위디 디스코 뭐야? 떨어지지가 않는데? 고맙습니다. 취재해. 박진희 형이랑 선미 노래. 조세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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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신다. 네. 나 플레이브 트레이트. 마이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에릭 체츠. 말씀하자. 자. 아. 아. 더 신나는 걸로 해야 되네. 뭐 했지? 이젠. 예. 아. 예. 많아 가지고 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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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뉴 디스코 기민이 형은 잘못된 만남이고요. 저는 홈런이에요. 어떤 노래가 어떤가요? 생일 축하해요. 아무 노래요? 네. 제가 쥐스에서 부른 노래에요. 이 노래는 무언가 부르는 노래에요. 동작이 기념입니다. 성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비켜서 잠깐. 저 이거 선물. 선물. 우리가 준비한 선물. 아, 감사합니다. 설명 좀 해주세요. 저게 에이스라고. It's called ace. You're the ace. 저는 내 사랑 내 곁에요. 요즘 비비의 비누. 비비 짱입니다. 맛있다. 위앤디스코. 네, 그거. 나 슬픈 건데. 슬픈 거 틀면 안 되잖아, 훈련을. 아, 그럼 안 틀어 드릴게요. 그냥 좋아하시는 노래가? 가족 사진 좋아해요. 김진호 가족 사진? 아빠 보고 싶어요. 아, 가셨다. 네, 안녕하세요. 나 자주 듣는데? 두 개 있어. 버스 안에서. 자자 버스 안에서. 자자의 버스 안에서. 그리고 전형 로그에 내 사랑으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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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 동래해서 많이 드리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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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내게 바랬어 이거지 당연히 죄송합니다 요즘 병살탄 많이 쳐서 죄송합니다 박스 쩔어도 되니까요? 하이가 차요 하이가 차 하이 아침이면 더 하겠다 잘 가겠습니다 아 이 노래 잘 안 듣나요?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됐어요 다행힛 마침내 예정 represent 유니 예정 예정 예정